보다 가수님을 모시고 유연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손방송을 주시기 바랍니다. 안녕하세요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여러분 손방송을 주시기 바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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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도 빛섬으로 살아나 보세 가진 사랑 꿈꿔치는 사랑 일 안쪽 못하나 달랐던데 있으며 있으며 없으며 없는데로 살아가듯이 죽으며 손대로 싫으며 싫은데로 우리 생겨야지 주변 손대로 싫으며 싫은데로 우리 생겨야지 고맙습니다. 네.